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수성했습니다. 시장조사업체 S&E 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양은 105.5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%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중 LG에너지 솔루션이 18% 늘어나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. SK온도 108% 이상 증가해 4위를, 삼성 SDI는 56.6% 성장하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35.1%에서 올해 30% 가까이 줄었지만, SK온은 9.9%에서 14.7%로, 삼성 SDI는 10.2%에서 11.4%로 늘었습니다. 다만 CATL 등 중국 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지속됐습니다. 특히 CATL은 120% 가까이 성장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